주택 화재도 잇따랐습니다.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차단기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단함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. 또 어제 오전 6시 반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에서 세탁기 전원선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세탁기와 주택 내부 일부를 태우는 등 주택 화재 3건이 잇따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